광복절 기념식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민족의 광복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인 광복절 기념식이 시카고 한인회의 졸속 행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 신문사의 단독 보도부터입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3일 한인회의 광복절 기념식이 자사의 특별 후원으로 영화관에서 시사회와 함께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한인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이라고 뉴스 매거진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범동포적인 행사인 광복절 기념식이 두 주도 안 남은 상태에서 타 언론사에는 사전 설명이나 아무런 협의 없이 특정 언론사와 유착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특정 언론사와의 특별 협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복수의 언론이 반발하자 한인회는 급히 공문을 보내며 특별 협찬에 총영사관, 케일라디오, 중앙일보, 기관단체 협의회라고 밝히고 특별 후원의 다른 언론사들을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매거진을 포함한 복수의 언론의 특별 후원에 대한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한인회의 편향적인 행보에 언론사들이 반발하자 급히 끼워 넣기를 한 것입니다. 항의는 더 커지고 한인회는 다음 날 언론사와 상의 없이 진행했던 후원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회는 극장에서 진행하는 광복절 기념식의 참석자를 150명으로 제안했습니다. 행사장의 좌석 한계성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두운 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범동포적 기념식의 참석자를 제안했다는 것은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순 한인회장은 평통회장 임기 중에도 특정 언론사와의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또 지난주 열린 한인단체 상견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복수의 단체를 배제했습니다. 제32대 시카고 한인회는 열린 한인회, 우리 한인회, 비전 있는 한인회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인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리더십과 소통입니다.